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비빔국수 매콤한 비빔국수가 굉장히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소면 있고요. 중국 당면 냉장고에 불려놓은 게 좀 있어서 같이 넣었어요. 여기는 제가 만든 장이고요. 고추장, 간장, 다진 마늘, 올리고당 이렇게만 넣어서 만들었어요. 맞지? 여기다가 좀 더 맵게 먹고 싶어서 저는 캡사이신 조금만 넣을게요. 캡사이신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스푼만 살짝 넣고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약간 매콤한 게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섞고 넣을게요. 여기다가 좀 더 매콤하게 먹으려면 청양고추 조금만 넣어야겠죠?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비비자 어우 맛있겠다 자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는 히비스코스장 오우 좋다 맛있겠다 캡사이신 조금만 오랜만에 먹네요 이렇게 맛있게 먹 repent 음 으 으 으 으 진짜 맛있어 아 여기 참기름도 넣었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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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 넣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 아까 여기에 참기름도 넣었어요 약간 매콤 고소 인 것 같습니다 비빔국수는 집에서 쉽게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말아먹는데 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맛이 특별해요 너무 맛있어요 평범한데 중국당면이랑 면이랑 같이 식감 지저잉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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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와 깻잎류니까 하나 너무 좋아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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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잘 어울리네요 와 진짜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자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매콤한 비빔국수에 깻잎 넣으니까 향이 너무 좋네요 진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시간이 7시 9분인데 저는 이제 이걸로 먹고 치우고 열심히 또 김포로 가야죠 신랑이랑 저도 오늘 하루 보람차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안녕 모두 사랑해요